다 먹어요. 고기, 김밥 짜장면은 없어? 김밥. 대체 김밥이 없어. 거기 어디 피방이야? 몰라. 거기 피방은 노벨 PC방 줘야 돼. 아, 노벨 PC방이네. 노벨상. 폐가에서. 람비빔밥은 있네. 맛있겠다. 아, 그럼 지금 폐가하네. 아, 폐가. 해볼까? 으흠. 이거 하실? 폐는 데다니. 자기장에서 듣고. 스파가 질려고. 스파가 질려고. 스파가 질려고. 아니, 나 이거 신기록 내할래. 3일동안. 그타만 존나 많이 하긴 했는데 진짜. 그래, 저만 질려고. 막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한 것 같은데. 뭘? 나 그냥 산다. 내가 그타를 3시간 했다고? 이틀는 딱 인정에서. 제가 잘ines 안을 때. 지금 원래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스파가 질려고. 이래는 기껏 다 알려줬어. 스파에서 아행을ước으로. 왜 그런지? 콧대는 기껏. 스파가 질려고. 스파. 어, 칼트 인정. 스파이афста. 스파가 질려고. 스파. 스파이크 스파. 스파이크 스파을 지워줬 explic하십시오. 감사합니다.